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를 국왕 아직까지 국왕이에요 킹이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 프랑스의 광개토대왕 정복왕이라고 하는 샤를 레오삼세를 살려줬어요 살려는 드릴게 여러분들이 레오삼세라고 하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하필 또 서기 800년에 샤를이 프랑크 왕국에서 로마의 본젤라도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요 온 김에 또 뭐 먹으냐 피자 먹을까 피자는 나중에 만들어져요 교황 잘 지내나 인사도 드릴 겸 안녕하세요 교황님 교황님이 인사로 문까지 나오세요 나 황제도 아닌데 민망하네 마침 그때 성탄절이었어요 성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당연히 드리겠지요 성탄절이니까 거기에 또 샤를이 성베드로 성당에서 진행되던 미사에 참석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레오삼세가 뭔가를 들고 와요 교황이 금관을 들고 옵니다 금관 머리에 쓰는 금관 그거를 교황이 레오삼세가 샤를 머리 위에 딱 씌워줘요 금관을 어? 교황님 뭡니까? 머리 나는 뭐 탈모치료제예요? 머리에 뭐 이거 왜 씌우십니까 이거? MC스쿄연가 공부 잘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머리에 이거 쓰십시오 그런 다음에 레오삼세가 미사 중간에 뭐라고 소리치냐면 성베드로 성당에서 소리를 쳤 진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 샤를에게 황제의 금관을 내립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로마인의 황제입니다 로마인의 황제시여 이게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서로마 제국은 망한 상태잖아요 망했어요 서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서로마 제국은 나라가 없으니까 황제도 없죠 끝났어요 그는 디엔드예요 역사로 속으로 끝난 나라예요 근데 교황이 지금 로마의 황제여라고 하면서 금관을 샤를 머리에 씌워졌었습니까 이 말은 뭐냐 교황이 망해버린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서 샤를 임명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목상이라도 서로마 제국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는 샤를이 프랑크 제국의 왕이 아니라 서로마 제국 물론 프랑크 제국의 왕도 타이틀이 있지만 새롭게 명목상이지만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교황이 임명했어요 이때부터 프랑크 왕국의 왕 샤를은 더 이상 샤를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샤를 대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돼요 대제 대제가 뭐냐 그냥 큰 황제예요 대황제 샤를 황제 이제 샤를 국왕은 새롭게 물론 명목상이지만 부활한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 샤를 대제도 자식농사 망쳐버려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저 썬킴밖에 없어요 자식농사를 망쳐버려요 왜? 들어보세요 일단 그 샤를 대제는요 샤를 대제는 황제의 금관 한 번 써보고 814년에 74세 나이로 꼴가닥 사망을 해요 814년 죽기 1년 전 813년에 아들 루이 브라들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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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루이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줘요 다음 황제 하라고? 그렇겠죠 아들 보고 자기 죽기 1년 전에 아들 이리 와봐 루이야 브라들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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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혹시 모르는 젊은 분들은 브라들 루이라고 모던 토킹이라고 독일에서 나온 두 명의 가수 있거든요 영어 굉장히 못해요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 어쨌든 그 모던 토킹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브라들 루이라고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노래는 좋아요 루이 이리 와봐 아들아 너 다음 왕 돼 알았지? 미안하다 다음 황제 돼 알았지? 알았지 아빠 나 간다 꼴가닥 돼요 근데 이 루이라는 새로운 황제가 굉장히 나약한 아들이었어요 휘둘려 허수아비 황제가 돼 버려요 어느 정도였냐면 817년 817년에 성당에서 미사를 들이다가 이 루이 황제가 성당에서 미사를 들이다가 부실공사 감리시공 하급 또 하급 도급 잘못했는지 벽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성당이 와르르르 어이 뭐야 이거 이 예수 하도급 주지 말라고 했잖아 성당 건설 벽이 무너진 걸 딱 보고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나 오래 못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루이 황제가 아니 벽이 무너지면 건설 책임제 불러와가지고 뭐 조사를 하든지 검찰 조사를 하든지 하도 뭐 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나 오래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루이 황제가 그러면서 바로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줘요 성당 병 무너졌다고 당연히 이제 큰아들한테 물려줘요 황제 자리를 큰아들 이름이 로타르 였습니다 로탈이 아니에요 로타르 그런데 큰아들한테 이제 그 이 황제 자리를 물려줬는데 동생들이요 약간 불만을 가진 거예요 아니 왜 저 황제는 큰아들만 황제가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아 동생이라고 우리는 뭐 찬밥이야 이거 당시 이제 큰아들 로타르 밑에 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루이에요 이게 유럽 역사할 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빠도 루이고 아들도 루이고 손자도 루이고 어떻게 구별하라고 나중에 조금 이따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빠 루이가 아니라 아들 루이에요 큰아들은 로타르 그 밑에 동생 두 명 루이와 샤르 대박 대박 아들 이름 또 샤르 샤르 그 샤르 아니에요 아들 이름 루이 황제의 아들 이름 샤르 정리해드리면 병 물려졌다고 나 곧 죽겠다 해서 황제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줬던 루이 황제한테는 아들이 세 명 있었어요 큰아들 로타르 두 번째 아들 루이 그 다음에 샤르 이런 식으로 이 샤르 샤르 대제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머리왕 샤르 이라고 해요 머리가 모발 모발 없었다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림 보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머리 샤르라고 역사에서는 부르거든요 참 이분 사랑했었으면 억울할 거야 야 다른 이름도 많은데 왜 역사학자들은 나보고 대머리 샤르라고 해 당신이 대머리니까 하여간 뭐 나머지 동생들 루이와 대머리 샤르 아니 왜 형한테만 땅 주고 그래요 우리도 땅 주세요 우리도 우리 아들 아니야 DNA 검사 해볼까 치고받고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우자고 형제 땅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할 때 형제가 없어 세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러다가 843년에 843년에 베르댕이라는 지역에서 어 어디서 많이 듣던 지역인데 그렇죠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1차 대전 편에서 맨날 나왔던 것이 베르댕 전투잖아요 아 맞다 맞다 그때 나왔던 그 베르댕 전투 1차 대전 때 맞아요 그 베르댕이에요 지금의 그 베르댕 거기서 세 형제가 뭐예요 야 우리 형제들 뭐예요 아 우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우리 여기서 손잡고 화해하자 어 베르댕으로 와 음 세 형제가 뭐예요 야 싸우고 미안하고 우리 세 형제가 어 야 우리가 뭐 남이야 똑같은 배에서도 태어난 거 아니야 똑같이 우리 어 n분의 1로 딱 나누자 나눠요 그래서 루이는 동쪽 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동프랑크가 돼요 대머리샤르 대머리샤르는 서쪽 땅을 차지해요 그것이 서프랑크가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로타르는 중간에 있는 중간프랑크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동프랑크는 나중에 독일이 돼요 그리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샤를 대제 샤를 대제 독일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냐 독일에서도 독일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를 대제 샤를은 프랑스어죠 독일어로는 칼 샤를 이란 이름이 샤를 이란 이름이 유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은 샤를은 프랑스어고 까롤루스는 라틴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발음이고 독일에서는 칼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찰스 에? 찰스? 네 찰스가 샤를이에요 라틴어로는 까롤루스고 이탈리아어로는 까를로 이탈리아도 프랑크 왕국에서 갈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샤를 대제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칼 대제라고 똑같은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까롤루스 칼 샤를 찰스 까를로 다 똑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샤를 대제 무덤이 어딨냐면요 지금은 지금의 독일에 있어요 그때는 한나라 있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 지금 독일의 아헨이란 도시에 가면 아헨 대성당이 있거든요 그 대성당 안에 샤를 대제 독일에서는 칼 대제라고 부르는 샤를 대제의 무덤이 지금은 독일 땅에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독일과 프랑스는 한 뿌리 하나의 프랑크 왕국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독일 가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겠지만 프랑크 프루트 있지 않습니까 어? 프랑크 프루트도 프랑크 적과 관계가 있나요? 있지요 프랑크 적과 관계가 있지요 샤를 대제가 독일어로는 칼 대제가 지금의 프랑크 프루트 지역을 정벌을 할 때 강이 불러가지고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건너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에게 역습을 당하고 있는데 대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강이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지 못합니다 어떡하냐 여기 건너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어? 저기 약간 수심이 얕은 여울이 있습니다 여울이란 것은 며옹 그건 여우고 여울은 수위가 낮은 뭐 강 부분 이를 얘기하는 거죠 저기 여울 수위가 낮은 여울이 있습니다 저기로 건너 건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건너자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칼 대제가 샤를 대제가 살아남은 그 지역을 프랑크인의 여울 이란 뜻으로서 프랑크 프루트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것이 프랑크 프루트의 유래고 프랑크 소세지 맛있죠 나중에 독일 역사를 또 다룰 때 동프랑크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말씀드리면 동프랑크로 갈라진 다음에 962년에 동프랑크가 이름을 바꿔요 신성 로마 제국 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네들이니까 로마 제국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지은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또 우리는 왕하기 싫다 이거요 동프랑크 제국은 우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 의 황제를 이름을 카이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카이저가 뭐냐면 시저 카이사르 로마 때 했잖아요 시저 시저의 독일어 발음이 카이저 에요 그래서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요 동프랑크 제국 에 이 명함 바꾼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동프랑크 제국은 중프랑크 서프랑크 너희들이랑 차원이 달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았 거야 이름도 신성 로마 제국 신성 그냥 홀리 홀리 성스러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킹킹 할 때 왕 왕 우리는 어 황제 로마 황제 시저 기억나지 카이사르 그걸 따가지고 독일어로 카이저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올해 이어져요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쭉 신성 로마 제국이란 문패 달고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나폴레옹에 의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런 다음에 38개의 작은 도시 국가로 신성 로마 제국이 쪼개져버리거든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야 벌써 그게 벌써 2년 전인가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시작을 했을 때 아마 1회인가 2회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1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나오네 그때 1차 대전이 일어난 게 1914년 그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총경 빵야 빵야 총 맞고 죽은 거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1차 대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전 독일로 가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마디가 당시 100년 전 독일 1차 대전 터지기 100년 전 독일은 38개의 조그만 고만고만한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쪼개진 이유는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박살낸 다음에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센 작센 등등등의 나라로 쪼개졌던 거죠 이게 벌써 1회 내용이었군요 그런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고 1871년에 다시 쪼개졌던 38개의 이런 군소 국가들을 하나의 통일독일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로마사를 이해를 하셔야지 전체 유럽사를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다 서로서로 내가 로마 전통 이어받았다 아니요 내가 이어받았어 내가 이어받았어 내가 로마야 서로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러시아도 로마노프 왕조도 우리가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을 새로운 짜르라고 하는 것처럼 짜르가 무슨 짜르짜리 짤짜리가 아니라 짜르가 시저의 러시아 말이에요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쪼개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랑스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가 되는 서프랑크 왕국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음 대머리 대머리 샤르르 처음에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머리 샤르르 이건 야사예요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모발 모발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 숱은 많았다 하지만 워낙 그 뭐야 그 집권 과정에서 잃어버린 땅이 많아가지고 땅을 잃어버린 거를 모발을 잃어버린 걸로 비유해서 대머리 왕이라고 했다라는 야사가 있지만 그거는 야사예요 어쨌든 대머리 샤르르 이 죽고 아들들이 또 다음 왕 다음 왕 다음 왕 했을 거 아니에요 대머리 샤르르 왕 이후에 서프랑크 왕국 다 왕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왕권이 정말 약화가 됩니다 왕의 권한이 약해지면 영주들 귀족들이 실권을 잡겠죠 왕이 말이야 비실비실해 왕이 비실비실해 그럼 우리 귀족들이 말이야 방비 좀 낄 수 있겠네 뽕뽕뽕뽕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서프랑크 왕국의 그 왕이 이어지다가 987년에 그 뭐라고 할까 이제 프랑스 왕이라고 할게요 987년에 루이 오세라는 왕이 왕이 돼요 전혀 정사를 안 돌봐요 나는 놀 테니까 귀족과 너희들이 알아서 나라 다스려라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이 루이 오세라는 프랑스 왕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아니라 역사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무능왕 루이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저승에서 참 후회 많이 할걸요 아니 모든 역사책에 루이 오세가 무능한 왕 무능왕 루이 대머리왕 샤롤 같이 공식 이름으로 등 역사책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 987년에 무능한 왕 루이 오세가 집권을 한 다음에 죽은 후에 그의 신하였던 신하였던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아니 아니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무주공사니까 아닙니까 아 이거 무능한 왕이 죽었는데 말이야 내가 한번 왕 대볼까 라는 A라는 귀족이 있었고 아니야 이 왕자는 내 거야 노타치 건드리지마 라는 B라는 귀족도 있었을 거고 아닙니다 이 자린 내 자리에요 라고 하는 C라는 또 신하가 있었을 거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싸우다가 그의 신하였던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요 그 카페가 저기요 저기 라떼에 샷 두 잔 추가요 그 카페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카페에요 위그가 이름이고 카페가 성이에요 카페도 스펠링이 C-A-P-E-T 에요 카펫 인데 프랑스 발음 카페 그러니까 위그 카페라는 그 루이 5세의 신하였거든요 신하가 왕 죽고 난 다음에 서로 왕하겠다는 이런 난리통에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신하가 그래서 이제부터 난 신하가 아니라 이제부터 난 프랑스 왕이야 왕이라 불러 라고 하면서 위그 카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또 여러 왕들이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다가 1137년에 1137년에 이제부터 어떤 시리즈냐 십자군 얘기가 나올 건데 십자군 얘기는 십자군 편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약간 요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루이 7세 가 왕이 됐어요 그럼 루이 7세가 그럼 위그 카페 왕조의 프랑스 왕입니까 맞습니다 루이 7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한번 십자군 편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루이 7세가 2차 십자군 원정 때 참전하잖아요 독일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요거 이 말씀 들으시면 기억하실걸요 2차 십자군 원정 때 독일군과 합작을 해서 넘어가는데 왕과 귀족들 루이 7세 등등 야야 날씨도 덥고 한데 우리 왕들과 귀족들은 배타고 말이야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근처로 갈 테니까 너희들 병사들 육군들 너희들 그냥 뛰어와 이슬람 군 애들이랑 싸우면서 알았지 그래서 왕과 귀족은 배타고 삥 돌아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사들이 올 리가 있나요 이슬람군에게 박살이 나가지고 전멸을 해야지 않습니까 있을지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아이 야 뭐야 이거 군사들이 왜 안 와 전멸이라고 합니다 대왕 전멸? 아 이거 큰일났네 귀국해서 뭔가 뭐 업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봐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도시 저거 뭐야 저거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요 저거 누구 땅이야 이슬람 땅인데요 뭐야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성경책이 나오는 다마스쿠스를 이슬람에 점령당한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 온 김에 저거라도 치고 가자 다마스쿠스 공격 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이고 제발 제발 다마스쿠스는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쪽이 이슬람 세력이지만 벌써 우리랑은 평화협정 맺고 교역을 하는 도시인데 저거 건드리면 안 돼요 저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독일보 프랑스 연합군이 그걸 듣겠습니까 점령을 시도하다가 박살이 나고 완전 탈탈탈탈탈탈 털린 다음에 빈털터리로 2차 십자군 원정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왕이 프랑스 위그카페 왕조의 루이 7세 왕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말에 한번 십자군 편 한번 들어보세요 이 루이 7세 왕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그 왕비가 있었어요 루이 7세 왕비 있었겠죠 결혼을 했다고 하면 엘레오노르라는 왕비였어요 다른 왕비 이름은 기억을 안 하셔도 이 왕비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2차 십자군 원정을 이끌었던 루이 7세의 왕비 이름이 엘레오노르르 엘레오노르르에요 왜 이 엘레오노르를 기억하라 말씀드렸냐면 루이 7세와 엘레오노르 이 두 사람의 결혼 때문에 백년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백년전쟁 맞습니다 백년전쟁 실제로는 116년 동안 전쟁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그러니까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은 태어나니까 전쟁하고 있고 환갑 지나고 죽을 때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전쟁 우리 손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년전쟁 영국과 바다 건너 영국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프랑스와 전쟁을 했던 이 백년전쟁이 바로 엘레오노르와 루이 7세 2차 십자군 원장 실패했던 루이 7세와의 결혼 때문에 시작했다 자 이제부터 백년전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엘레오노르는 아키텐 왕국의 공주였어요 아 지명 외우기 싫어요 네 안 외우셔도 돼요 음 이 아키텐 왕국이 어디냐면 자 프랑스 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프랑스 지도를 펼쳐보시면 서쪽을 봐보세요 서쪽 보시면요 쭉 해안선 따라가다가 갑자기 스페인 쪽에서 직각으로 밑으로 푹 떨어지는 해안선 보였죠 남북으로 안 보이는데요 지도 잘못된 거예요 환불받으세요 다시 한번 프랑스 지도 보시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북쪽에서 위쪽에서 쭉 가다가 스페인 쪽으로 가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자로 그은 듯한 그런 해안선 보이시죠 그 해안선 지역이 아키텐 지방이었어요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보르도 지방이라고 해요 보르도 그 와인으로 유명한 그곳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보르도 와인이 생산되는 보르도 지방이 바로 이때 그 백년전쟁 당시에는 아키텐 왕국이라고 독립된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라요 지금도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이 어마무시하게 생산되지만 당시에도 어마무시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아키텐 왕국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아키텐 왕국 지금의 보르도 지역이 이 아키텐에서만 나오는 그 와인 거기서 거둬들이는 세금만 해도 당시 영국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았어요 아키텐 보르도 지방 그러니까 루이 7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의 루이 7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땅 먹고 싶겠죠 아키텐 왕국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옆집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아키텐 왕국 궁전 교환소입니다 나 프랑스 왕 루이 7세인데 거기 왕 좀 바꿔줘 나 아키텐 왕인데 무슨 일이시요 나 프랑스 왕 루이 7세인데 장인어른 따님을 주십시오 어 그래 뭐 그러지 해서 정략 결혼을 해요 프랑스의 루이 7세와 아키텐 왕국의 공주 엘레 오노르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돈이 욕심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엘레 오노르라는 여인이 굉장히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이었어요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 사람과 전쟁의 주인공 엄청나게 바람을 많이 피워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루이 7세도 아무리 돈 때문에 결혼한 정략 결혼이지만 너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엘레 오노르가 너 안되겠다 양지역 13번 출구 가정법원으로 와 해서 이혼을 합니다 돌싱이 됐어요 엘레 오노르가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국제전화가 걸립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 뚜루뚜루루 실락주 야야야 알로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영국인데요 지금 다시 돌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엘레 오노르 저와 결혼하십시오 누구신데요 나 영국왕 헨리 이세요 빰빰 당시 영국왕이었던 헨리 이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헨리 이세가 엘레 오노르가 돌싱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영국왕 헨리 이세도 아키텐 보르도 이쪽 지방에 와인과 돈이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해 엘레 오노르가 프랑스 왕이랑 이혼하자마자 영국왕 헨리 이세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유럽 역사상 유일하게 프랑스 왕비였다가 프랑스 왕비도 하고 영국 왕비도 한 왕비도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엘레 오노르 이게 정략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헨리 이세가 결혼한 게 엘레 오노르와 엘레 오노르가 11살이 더 많았어요 헨리 이세가 11살 연하 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굳이 뭐 와 절세 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략결혼이었어요 돈 때문에 와인 때문에 세금 때문에 자 이 결혼생활 어땠을까요 양쪽이 다 바람펴요 엘레 오노르도 계속 바람피고 헨리 이세도 계속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뭐 헨리 이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요 많이 태어나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헨리 이세의 아들들 아빠는 똑같이 헨리 이세지만 엄마가 다른 아들들 치고 박고 싸우면서 내가 왕이야 네가 왜 왕이야 내가 왕이야 왕이 계승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헨리 이세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치고 박고 싸우는 왕이 계승 쟁탈전을 벌였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사자 심왕 리차드 이세가 됩니다 오오오 우리 살라딘이랑 그 나이사기의 전쟁을 벌였던 사자왕 리차드 이세 아빠가 헨리 이세였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1180년 1180년 프랑스의 프랑스의 루이 7세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필립 이세가 즉위를 하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왕 필립 이세 필립 이세 누구더라 맞습니다 사자왕 리차드와 함께 십자군 원정 3차 원정 떠났다가 나 잠깐 볼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빠진 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리차드 뒤통수 쳤던 그 왕 둘이 같이 십자군 전쟁 나갔다가 아 미안한데 나 프랑스에 볼일이 있거든 리차드 나 먼저 간다 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리차드 뒤통수를 쳤던 그 왕 필립 이세 왔습니다 리차드 보고 혼자서 가서 살라딘이랑 싸우고 하라고 놔둔 다음에 이 필립 이세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시 프랑스 땅에도 영국 영토가 꽤 있었어요 프랑스 땅에도 영국 영토가 꽤 있었는데 이거를 싸그리 다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리차드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리차드가 살라딘과 싸우다가 잠깐 스탑 아유 저 인간 진짜 나랑 같이 싸우러 왔다가 뭐 돌아와서 돌아가서 프랑스 땅에 있는 내 땅을 지금 꿀꺽꿀꺽 빈집 털을 하고 있다고 저걸 그냥 콱 그냥 그래가지고 잠깐 살라딘 전쟁 여기서 스탑하고 나 잠깐 돌아갈게 돌아와서 복수국을 벌인 얘기는 제가 십자군 전쟁 때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필립 이세와 싸우다가 필립 이세와 싸우다가 리차드는 사자신무왕 리차드는 석궁을 맞고 안타깝게 전투 중에 사망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십자군 편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고 이제는 프랑스 역사니까 다시 돌아와서 리차드가 죽은 다음에 사자심왕 리차드가 죽은 다음에 영국 왕은 누가 되냐면 그 동생 리차드 1세의 동생 존 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존 정말 무능한 왕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존의 이름이 뭐냐면 별칭이 실지왕 존이에요 너 내가 내가 실지 그 실지가 아니라 이를 실자에 땅 짓자 땅을 잃어버린 왕 존 정말 불명예스러운 왕이었어요 프랑스와 싸우면서 땅을 다 뺏겨버려요 이 존 필립 한테 다 다 털려 결국 역사상 실지왕 존 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아이온클레드라는 영화 있어요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아이온클레드라고 아이온클레드가 우리말로 하면 철갑을 입은 뭐 이런 뜻인데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이세 헨리 이세의 아들 사자신왕 리차드 리차드의 동생 다음왕 실지왕 존 이때를 그린 영화거든요 아이온클레드라고 명작이에요 이 영화 한편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들 한 큐에 다 이해하세요 꼭 보십시오 아이온클레드 2011년도에 나온 영화에요 하여간 이 난리통에 결국엔 승자가 누구였냐면 리차드의 뒤통수를 쳤던 필립 이세의 승리였어요 프랑스의 승리 와우 위위 이다도시 프랑스가 승리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헨리 이세가 엘레오노르와 결혼을 해서 가져간 보르도 보르도가 루이 7세와 결혼을 한 이후에 프랑스 땅이 됐다가 루이 7세랑 이혼을 한 후에 헨리 이세랑 엘레오노르가 결혼한 이후에는 또 다시 영국 영양권에 들어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필립 이세가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다시 가져옵니다 이 아키텐 보르도 지방을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뭐 세금을 알짜배기 세금이 나오는 그런 땅 또 뺏긴 거 아니에요 보르도 지방 아키텐 지방을요 이런 가운데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영국은 부글부글부글 프랑스 너구들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다 지금은 우리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참는 건데 나중에 우리 실력 키운 다음에 너구들 프랑스 꼭 복수한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십자군 원정은 싹 다 끝납니다 8차 원정까지 싹 다 끝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라운드 원 프랑스와 영국의 이 뭐랄까 전면전 아닌 전면전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무역 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역 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무슨 서로 앙숙이었지만 서로 앙숙이었지만 그래도 무역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배 타고 영국에 갔다 팔고 영국에서도 배에 실려가지고 프랑스에 뭐 갔다 팔고 바다에 돈이 되는 물건이 배에 실려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나온다? 그렇죠 존이 데뷔 등장을 해요 아니 존이 데뷔 나오는 게 아니라 해적 해적이 당연히 등장하죠 어이 거기 가는 베스트업 누구시오? 나? 해적 다 내나? 이거요 영국 상선이 털려요 영국 상선이 영국 왕한테가 사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상선 주인들이요 저기 대왕 왜? 저희가 영국에서 물건 싣고 프랑스로 가다가 해적한테 다 털렸습니다요 아이고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나 이거 우리 망한데 우리 망했네 우리 망했는데 이거 그때 영국 왕이 뭘 주냐면요 아 걱정하지마 걱정마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내가 영국 왕이 너 피해자 영국 상선에게 약탈권을 줄게 잉? 약탈권? 이게 뭐냐면 당시 논리가 이거였어요 분명히 바다에서 우리 영국 상선 턴거는 프랑스 해적일 거니까 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너 피해자 영국 상선 똑같이 프랑스 배 털어 피해 금액만큼 어? 내 영국 왕이 그거 내가 허락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면 약탈권을 영국 왕이 준 거예요 진짜로 어떤 거였냐면 딱 이거야 야 너 얼마 털렸어 영국 상선 주인 줘요? 1억 원 털렸어 1억 원 오케이 너 1억 원 털렸으니까 똑같이 프랑스 배에 가서 1억 원어치 너 털어 어 괜찮아 영국 왕이 내가 허락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적권을 줬어요 영국 왕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영국 상선 배 주인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양심적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1억 원이 털렸다 1억 원이 털렸다고 하더라도 나쁜 사람들은 영국 왕한테 가서 저 10억 원 털렸어요 라고 뻥튀기를 했겠죠 그럼 영국 왕은 너 10억 원 털렸어 10억 원 워치 프랑스 배 털어 라는 공식 허가증을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봐 부선장 우리 얼마 털렸어 우리 이번에 2억 5천 털렸어요 그래? 우리 왕한테 가서 솔직하게 2억 5천 털렸다고 하지 말고 20억 털렸다고 하자 그럼 20억 털 수 있는 권한으로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대왕 우리 20억 털렸어요 어 그래? 20억 원어치 프랑스 배 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구 불쌍한 영국 상선들 우리가 털려줘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프랑스 측에서도 똑같이 눈에는 눈 피해는 피해 위 위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배 1억 원치 털 1억 프랑어치 털었어요 프랑스 왕도 똑같이 시켜요 프랑스 배 너 영국 배한테 가서 똑같이 털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이 바다가 해적 삐판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요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백년전쟁 얘기하고 있거든요 백년전쟁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아마 여러분 졸지 않고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을 공부하신 분들은 백년전쟁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동안 전쟁했던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왕위 계승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다음 중 백년전쟁의 발생 원인은 1번 썬킴 때문에 2번 네이버 때문에 3번 왕위 계승 때문에 3번 왕위 계승 때문에 4번 독도 분쟁 때문에 답은 3번 무조건 외워라 였거든요 아무도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왕위 계승 왕위 계승은 프랑스에서 지구들끼리 아사는 국내 문제인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왕위 계승 이건 뭐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 조용히 해 진도 나가야 되는데 너 왜 방해야 라고 제가 공부할 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위 계승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프랑스 왕은 샤를 사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샤를 사세가 응애 응애 아들 후손 없이 꼴까닥 죽어요 응 샤를 사세 프랑스 왕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뭐 일가 친척들 중에서 프랑스 왕 샤를 사세 일가 친척들 중에서 대충 뭐 왕 가까운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 겠지요 그렇죠 우리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철종 강화도에 살고 있는 강화도령 데려와가지고 족보 찾아보니까 대충 왕실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와가지고 철종시킨 것처럼 당연히 다르문 왕은 샤를 사세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프랑스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샤를 사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국제전화가 걸려와요 영국에서 뚜루뚜루뚜루 헬로 알로 나 에드워드 삼세라는 영국왕인데 내가 프랑스 왕도 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당시 영국왕이 에드워드 삼세라는 왕이었는데 나 에드워드 삼세 영국왕인데 나 프랑스 왕도 내가 할래 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왕실끼리 혼매기 결혼도 하고 서로 왕자도 보내고 그런 약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삼세 영국왕이 뿌리를 찾아가니까 프랑스 왕실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족보 따라 올라가니까 에드워드 삼세 영국왕 나도 족보 따라 올라가니까 나도 프랑스 왕실이랑 연결되잖아 봐봐 내 족보 나도 왕 될 자격이 있거든 나 왕할래 이렇게 욕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프랑스 왕실이라면 어이구 그러세요 에드워드 삼세님 우리 프랑스도 통치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야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거 피쉬앤칩스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상한 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 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렇잖아요 야 런던에 전화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려 뚜뚜뚜뚜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음 왕은 다음 왕은 프랑스의 다음 왕은 가장 가까웠던 왕족 이 왕이 돼요 프랑스 왕이 필립 6세라는 인물인데 영국왕 에드워드 삼세는 자존심 상한 거야 아니 뭐야 나도 족보 따라 올라가면 프랑스 왕실이랑 피 섞여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두고 보자 복수다 복수를 해요 에드워드 삼세 자존심 상했다고 어떻게 복수를 하냐 짠 여러분 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벨기에 보이죠 벨기에 프랑스 북쪽의 벨기에 이 벨기에 지역이 예전에 지금 이 당시에는 플랑드르라는 지방이었어요 플랑드르 다른 발음으로는 프란다스 영어로는 플랜더스라고 하죠 저와 비슷한 세대의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후란다스의 개 파트라슈 동치 큰 개가 목에 못 차고 다니면서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파트라슈 파토나슈 파토가 난 거고 어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프란다스의 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린 만화지만 이 프란다스의 개 프란다스가 바로 이 플랑드르 지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요 여기가 뭘 하냐면 양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양모 양털 갖고 와가지고 섬유 찍어내는 거 당시 유럽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였어요 양모 산업 정말 따뜻한 것 같아 양털 이거 무스탕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모라는 그 섬유 이 옷을 찍어내는데 원료인 양털은 어디서 수입을 해왔냐면 영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매 수입해온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플랑드르 지방이었는데 당연히 뭐라고 할까 프랑스와 붙어있고 유럽 대륙에 속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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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냐면 영국 왕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3세가 뭐 지금 저것들 한번 콱 그냥 너희 한번 돈 끈 돈 줄 끊기까지 고생해봐라 플랑드르로 수출하는 영국산 양털 수출 금지 끝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다음 시간에 공개했습니다 고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고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고생하실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